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조태경입니다. 한 선생님께서 대단한 작업을 보여주셔서 그걸 기대하셨다면 약간 실망하실 거고요. 저는 건축과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대략 6만 5천 년 전에 인간이 전혀 새로운 지능 상태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무리지능이라고도 하고 학자에 따라서는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시기에 도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자신의 생물학적 지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집단의 지능, 집단지성이라는 구조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보다는 무리지능이라는 말이 좀 더 유기적이어서 그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무리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깨달음을 집단이 전체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대략 한 3만 년 전에 이런 건축적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드디어 이런 원시적인 옷도 짓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몇 만 년이 흐르면 우리는 이런 건축적 행위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적 행위는 앞에 다섯 발표자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하고 굉장히 많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건축 행위를 했을 뿐 인간이 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고 인간이 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예를 들면 아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뇌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아직까지 의료라는 대단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신체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고 인간의 마음 역시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역으로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학문적 도움으로 우리를 조금씩 이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던 시절에는 대략 BC 4000년에서 3000년쯤 되면 우리는 권력자의 형상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대략 한 1500년 전 그리고 500년 전쯤까지는 종교적 욕망들을 만족시키기 시작하고 이제 최근에는 자본이라는 강력한 표상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에 주는 아까 장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는 것, 유용한 것에 대한 유용성은 인식하기 쉬운데 유용하지 않은 것들의 무용성은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건축이 오늘날 이런 구조로 오게 된 가장 큰 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조체, 넓은 공간 같은 인식하기 쉬운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왔는데 사실은 인간이 지금까지 건축적 행위에서 안락함, 안도남 혹은 편리함이라는 구조는 유일하게 오티스가 개발한 엘리베이터밖에 없었고 이게 현대적 일종의 고층 건물의 도시들을 등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계속 이야기하는 4.0의 시대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이런 것들을 구축하긴 했는데 이거의 의미를 아직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류가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을지 모르는 그 기회에 똑같은 지금까지 여러 번의 진화의 과정 속에서 만들었던 실수 같은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게 아마 우리가 이런 포럼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인류세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대략 200만 년 전에 홍적세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지질학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기에 인간이라는 호모 하빌리스라고 불리는 호모 인간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대부분은 이 시기 지난 200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만들어지는 지능으로서의 감성 행위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이들이 가지고 구축했던 공간과 이동 방식에 대해서 우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00만 년 동안 우리에게 집은 뭐죠? 라고 얘기하면 아마 모닥불 그리고 여기에 둘러앉은 대략 150명의 친구들 그리고 그들이 지켜주는 안원함 이런 것들이 아마 건축, 거주, 주거의 개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대략 3만 년 전까지 유지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의 개념도 없고 건축이라는 행위나 건축이 구축하는 공간에 우리는 별로 편안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만들어낸 화려함, 그 정도가 우리를 약간 마음을 끌어다니는 정도라고 할까요? 그리고 아마 이 시기에 우리에게서 일어난 이동 장치를 들자면 이런 직립 같은 것들일 겁니다. 이 직립에 의해서 우리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호모 에렉투스라는 종으로 진화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인간적 속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뇌도 커지고 그다음에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왠지 멀리 떠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라는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느 공간에 거주하는 유일한 생명체인데 그게 여러분들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왜 불편한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200만 년 동안 진화시킨 되게 심각한 감성 지능이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노마드적 속성이 나타나게 된 신체적 구조의 변화 같은 걸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으로 우리가 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4개의 PP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리지능이라는 한 사람의 지능에 의존하지 않고 집단의 지혜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새로운 것들을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시스템, 경험의 되물림, 여러 가지 구조들이 이제 지식이 대단히 중요한 생물학적 가치를 띄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유럽으로 펼쳐나간 사람들은 혹독한 기후하고 맞서기 위해서 이들은 나름대로 이런 거주 방식들을 택하고 여기에 자신의 영역이라는 어떤 상징성들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동장치는 아까 그 다리와는 다르게 여기서부터는 친구와 함께 걷기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런데 멀리 가려면 친구하고 가라. 그런데 이게 항상 속담은 앞에는 나쁜 것, 뒤에는 원래 전달하려는 의도들을 숨겨놓는데 그것처럼 결국은 인간의 속성에는 빨리 가는 것보단 굉장히 멀리 가려는 속성들이 담으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마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현대에 와서 노마드적 욕망들이 엄청난 산업으로 변하는지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적세를 지나서 만년 전에 드디어 우리가 충적세라고 하는 새로운 새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대략 한 만년 전쯤에 중동에서 나달이 흩어지지 않은 원시적인 미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정주라는 인간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최초로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나타난 지 불과 한 천년 후에 카탈 후유크라는 지역의 이 사진은 아닙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도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굉장히 슬픈 것은 인간이 잉여를 처음 경험했는데 그 잉여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년 뒤에는 이런 정치적 시스템이나 권력이 나타나면서 그 잉여가 한쪽으로 몰려가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동장치로서 바퀴들이 대략 한 BC 5천 년 전경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드디어 180년 전, 18세기에 오면 산업혁명이라는 마지막 혁명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농업혁명이었을 거고 그 전에는 인지혁명이었을 거고 그 전에는 아마 진화적 혁명을 겪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겪는 변혁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종이야. 우리가 인공지능이 꽤 발달하더라도 걱정할 것도 없어.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과 의외로 굉장히 경쟁하면서 진화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산업적 구조체, 인공적 환경과 경쟁하면서 또다시 진화해 갈 거야. 이 정도의 구조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환경이라는 또 다른 생산적 방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산업혁명은 이런 도시들을 구축했고요. 그리고 이런 아마 장치들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산업이 되면서 증기, 석탄에 의존했던 것에서 전기라는 굉장히 효율적인 다루기 쉬운 방식이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티스에 의해서 수직이동이라는 구조가 나타나니까 전혀 다른 도시적 맥락에 공간적 맥락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트 비행기가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19세기를 넘어서서 20세기가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노마드적 감성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었고 거의 거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마드적 감성이 없는 생명체인 줄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트 비행기가 나타나니까 작년에 15억 명이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산업 총생산의 거의 18%를 이동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의 구조이고 도시를 대하는 본성적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건축적으로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전혀 고려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거는 건축가들이 이런 인간의 구조, 감성적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오랜 시간 전부터 제왕의 피라미드, 종교적 구축물들을 축조하는 인식적 영역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할 수 없었고 20세기로 넘어오고 21세기로 넘어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건축적 행위 자체를 답습하고 있었지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신경학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PET나 FMRI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직접 이런 심리학이나 이런 영역에서의 테스트가 아닌 영상 장치를 통해서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게 한 가지일 거고요. 다른 하나는 진화심리학이라는 영역인데 인간의 마음이 진화적 영역을 통해서 오랜 기간 구축되어 왔고 이거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꽤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들이 구축되었다는 점일 겁니다. 그래서 산업 4.0이라고 불리우는 시기로 들어가는데 이때 건축적 행위, 도시적 맥락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정도를 잠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산업 3.0과 산업 4.0의 차이는 뭐죠? 산업 4.0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뭐고 그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있죠? 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약간 구분해서 얘기하면 이럴 겁니다. 산업 3.0에서는 이런 첨단의 로봇들을 동원했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건 산업적 이해, 자본적 이해에서 자동차를 가지려는 욕망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만들면 되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버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는 97%의 차를 주차해 두기 위해서 만듭니다. 3%밖에는 자동차가 도시를 굴러다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건축의 첨단 건물들을 지어내고 있지만 평균 치면 24시간 중에 3.5시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스펀지처럼 비워두기 위해서 이 도시를 만드는 방식들에 굉장히 골몰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젊은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가변성으로서의 도시적 구조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3.0과 4.0으로 넘어가는 것은 생산 중심의 구조에서 사용자 중심의 구조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요? 건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 다음에 아마 우리가 가장 첨단이라고 여기는 스마트폰과 핏빛의 차이가 3차와 4차를 구분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의식을 집중하거나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조작적 인식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게 아마 4차 산업이라는 구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 건축도 이런 모양을 따라가는 게 아닐까요?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길래 4차와 3차를 이렇게 명확히 구분해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건축적으로 적용될 수 있죠? 도시적 맥락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요?에 관한 것들인데 아마 5G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5G의 특성은 데이터 전송에서 딜레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 전송 속도보다는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오차 없이 마치 생물학적 관계처럼 인테렉트를 하기 시작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셨지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신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이제 환경의 구조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비쿼터스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IoT라는 구조로 그러니까 유비쿼터스가 센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제 IoT는 지능이 첨가된 제품 정도로 확장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이라는 구조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우리 언어로 사용하고 싶은데 인공장인이라는 여러분들이 아이언맨에서 봤듯이 일종의 인공장인이어서 인간에게 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욕망이 하나가 뭐냐면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380만 년 전에 원시적이지만 석기들이 나타나고 땐석기들이 나타나고 이 땐석기를 잘 만드는 장인은 집단에서 생존적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집단의 평판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수컷들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만드는 과정이 아까 운송수단처럼 우리를 굉장히 억제시켜놨기 때문에 만들려는 욕망이 없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화에서 누군가가 무얼 만들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것들이 아마 자비스하고 로봇팔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인공장인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들을 굉장히 만드는 시도를 할 겁니다. 아까 제트 비행기에서 먼 곳으로 가려는 욕망이 봉인이 해제되듯이 그 다음에 3D 프린팅이나 이런 웨이빙 같은 것들이 나타나겠죠. 3D 웨이빙 그래서 이 부분은 산업 4.0이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어떤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자비스를 하나씩 가지시게 될 거고 그때 우리는 구매라는 방식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건데 스스로 만든다는 즐거움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거는 로봇 장인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관한 것들인데 우리는 목재를 다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섬세하게 잘라내기 위해서는 각도를 예민하게 조절하는 테이블 쏘도 있어야 되고 각도를 예민하게 조절하는 드릴 머신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원시적인 드릴과 원시적인 쏘만 있으면 각도를 다 계산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런 형태들을 쉽게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쿠마겐코의 디자인과 비유하면 너무나도 허접... 그러니까 일본 장인들이 할 수 있었던 거를 그냥 로봇 장인이 순식간에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훨씬 더 섬세한 형상들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고차원의 형상들을 발생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DDP가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는 로봇 기술이 씹리스하게 만들어서 마치 한 장의 철판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디자인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왠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지 않나요? 그럼 디자인은 누가 하죠? 왠지 디자인도 누군가가 할 것 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돌은 드론이 쌓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 조적공이 이렇게 섬세한 형태를 쌓지 못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만 입력시켜놓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을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어줍니다. 이제 탄소섬유나 이런 것들 역시 대단히 중요한 공간적 가치로 확장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하나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접근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신발을 그리고 이거는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의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디자인 프로그램 갈라파고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얘는 어떤 특정 사이트에 가장 뷰가 좋은 평면 배열로 공간을 디자인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하려면 한 몇 달 걸립니다. 그런데 얘는 시뮬레이션 시키고 집에 갔다 오면 시뮬레이션 다 해놓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의식은 질서구조라고 하는 반복되어지거나 그 반복이 약간 변형된 아까 쿠마겐코가 썼던 것 그다음에 목재를 사용해서 만들었던 조형들처럼 약간의 변형을 가진 질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인공지능이 뭔지를 몰라요에 대한 알고리즘의 한 구조인데 이렇게 얼마든지 변형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아직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이고 인간에 대한 감성을 만족시키는 창조적 작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알고리즘화 못 시킵니다. 기계가 학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태까지는 컴퓨터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다음은 뭐죠?에 관한 것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는 벤스에서 제시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운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기껏 상상해놓은 게 운전석 뒤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합쳐보죠. 인간은 노마드예요. 거주의 개념이 뭐죠?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해요. 라고 합치면 여기에서 이 지붕만 1m 더 높여놓으면 어떤 게 되냐면 이동해서 거주로 주거의 개념이, 자동차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기화된 자동차는 1000km 가는데 3만원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유럽에 가기 위해서는 몇 시간 동안 아 참, 몇백만 원을 모아서 그만한 충분한 결과를 가질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름방학에 친구 몇이 모여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그 안에서 자면 그 다음날 울란바트로에 가 있고 그 다음날 모스코바에 가 있고 그 다음날 터키에 가 있고 그 다음날은 유럽에 가 있습니다. 여행의 패러다임이 바뀌겠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역할일 겁니다. 이제 디자이너는 형태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성을 찾겠죠. 여행을 디자인하고 거주를 디자인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이제 드론이 상품이 될 거고 VR이 상품이 될 거고 바이오테크가 상품이 될 거고 마침내 로봇이 상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건축은 아직도 이 디바이스들 갖다 인스톨하는 거를 자꾸 건축이라고 우깁니다. 이거 건축 영역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건축의 역할이 뭔지를 잠깐 찾아보죠. 이거는 스마트 라이브러리에 관한 것들인데 문헌정보, 지능공간, 마음과 악을 합치면 어떤 건축이 탄생하는지를 한번 보죠. 도서관의 역할은 오랫동안 고대, 근현대, 그리고 현대의 디지털 도서관까지 정보보전, 정보연란, 미디어 변화 정도가 도서관이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도서관은 아마 지식을 생산하는 장치 아닐까요? 지금 지식을 생산하는 장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 하나는 연구소 정도인데 이 두 집단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배타적이어서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책에서 이걸 봐도 됩니다. 여기 팜플렛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오신 이유는 인간이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 음성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면 의식이 굉장히 각성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한 3배쯤 더 잘 전달되기 때문에 책을 안 보고 대학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젊은 교수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교수님, 교수도 인공지능에게 없어지는 걸까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 이 세상에서 안 없어질 직업이 딱 두 개 있는데 아마 창려하고 교수는 안 없어질 거예요. 왜? 서비스 직업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책에 들어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유용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뇌에 들어있는 지식을 뇌가 구강원으로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미디어를 합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략 한 10년 전쯤에 중앙도서관에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여서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해지냐면 80년대, 90년대에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대학에 가기 시작하면서 학사, 석사, 박사가 각각 이만큼씩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0년 안에 사회적 잉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심심합니다. 이 지능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모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에 RFID 칩을 하나만 꽂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읽은 다음에 그 책을 기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정도로 미디어를 정했는데 이걸 기부하면 여기다 RFID 칩을 담압니다. 그러면 이 책은 서울시를 떠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국립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도 가는데 이 책은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책을 기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내 책을 누가 보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매개로 해서 내가 젊은이인데 이 분야의 책을 10권 읽었습니다. 아까 말하는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추천이겠죠. 그런데 이 분야의 책을 10권 읽고 그 비슷한 분야의 책을 100권 읽은 사람도 있을 거고 1,000권 정도 더 읽은 원로 학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의 역할은 뭐죠? 이들을 한꺼번에 모아주고 맛있는 차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전부 다 도서관에 모여서 노학자와 젊은 두뇌들이 같은 관심 분야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어학적 건축의 결합성 같은 것들을 이해하면 저는 아까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 저희는 이런 거친 기계적 언어를 쓰는데 그걸 그렇게 감성적 언어로 변환시킬 수 있는지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국립도서관인데 이제 대학도서관, 서울에 있는 모든 주민자치센터가 동일한 서울이라는 거대 도서관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들은 모든 사람을 같은 영역의 관심 분야의 사람들끼리 엮어서 새로운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대단히 중요한 매개가 됩니다. 이걸 하나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건축적 행위가 이제 지금까지 건축은 무책임하게 공간만 만들어 놓고 네가 알아서 써였습니다. 이제는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이 담고 있는 컨텐츠가 주체가 되어야만 하는 게 4차 산업시대의 건축입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는 독신여성만 살 수 있습니다. 1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면 한 달에 5만 원의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회비로 요리사가 아니라 푸드 코디네이터를 하나 한 사람 하이어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역할은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음식을 계획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영장류 학자들이 유인원을 관찰해 보면 고릴라는 하루에 150가지 이상의 음식을 먹고 침팬지는 100가지 이상의 식재료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영양학과를 졸업한 엄마한테 음식을 먹어도 하루에 10가지 이상의 재료를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면역성이 떨어져 있고 약하고 병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 코디네이터는 여기에는 100명의 커리어움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온갖 장소들을 공유합니다. 그럼 그 데이터가 푸드 코디네이터의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오면 당신은 이태리에 가 있으니까 뭘 사오세요? 당신은 통영에 가 있으니까 굴을 사오세요? 그러면 100개의 식재료가 그 아파트의 공용 냉장고에 저장되기 시작하고 푸드 코디네이터는 이걸 사용해서 100가지 재료를 혼합한 음식들을 계획해 줍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씩 가지고 돌아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식재료들이 각국에 맛있는 식재료들이 쌓입니다. 그러면 10명씩 10개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 여성들은 전부 다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같이 밥을 먹는 게 중요하냐면 영양분을 공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뢰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지난 200만 년 동안 같은 불안에 불 앞에 돌아앉아서 음식을 공유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뢰감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우연히 저랑 만나서 제가 밥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만나서 밥을 샀어요. 첫째 날은 신난다. 둘째 날 제가 또 사면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 제가 또 샀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멘붕상태에 빠집니다. 저놈이 나를 도둑놈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인간에게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생존자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평하게 주고받으려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광화문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깊은 유대감으로 한 2, 3년 지나면 이 아파트에 산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커리어의 네트워크를 가진 여성 커리어 워먼들이 됩니다. 이들은 아마 세상을 지배하지 않을까요? 이게 앞으로 건축이 해줘야 될 건축의 컨텐츠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주라는 거에서 훨씬 더 확장되어 버리는 개념이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앞으로 건축이라는 영역일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디자이너들이 풀어가야 될 디자인들입니다. 현실과 디지털 객체의 섭동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하겠는데요. 세상에는 건축이 되겠죠? 공간 제품도 있고 사람 제품도 있고 사물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디지털 공간의 대칭 객체로 공간 객체, 사람 객체, 사물 객체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실 공간에선 거리가 떨어지면 관계를 구축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면으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건 같은 공간에 모였기 때문인데 이게 공간에 의해서 굉장히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소성이 형성되고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는데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디지털 공간에 넣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공간 사용자 사물이 디지털 공간에서 대칭 객체들이 같이 혼합되는데 이들은 디지털 공간은 거리나 물리적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만 남아버리냐면 관계만 남아버립니다. 이것들이 다시 현실 공간으로 가고 이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누군가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고 물리적 공간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여기 국립박물관입니다. 용산에 있는 지금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정부가 기획하고 역사학자와 코디네이터들이 디자인을 하면 건축가들이 이런 벽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죽어라고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왜?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고 궁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멍청하고 소비적인 건축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런 디지털 관계에 섭동을 집어넣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공간적 구조가 없이 여기에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수많은 전시물들을 한꺼번에 다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와 네모와 세모가 들어갔을 때 각자 취향을 분석합니다. 파일럿 공간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너는 이게 좋을 거야. 너는 이게 좋을 거야. 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아마 좀 더 깊은 강좌나 이런 걸 제공해 줌으로써 공간적 서비스를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주거 역시 마찬가지고 아마 앞으로 나타나게 될 굉장히 다양한 4차 산업의 공간적 구조, 제품 이런 것들은 이런 의미들을 지니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모이신 학생들이 앞으로 해야 될 건 뭐죠? 사실 이 PPT에서는 지웠는데 맨 앞에 65%라는 숫자로 시작하는데 지금 대학생들이 산업에 나갔을 때 전문가가 되었을 때는 미노동성 예측에 의하면 65%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라고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새로운 산업들은 직업들은 이런 영역에서 아마 생산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도 이런 영역이 아닐까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